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성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선생님이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새학기를 맞이했죠. 맞아요.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이 아마 새학기를 딱 맞이했거나 고 살짝 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예비고 1, 2학년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발 좀 학교 가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서 당부의 느낌으로 퀘스트를 촬영했어요. 다 거두절미하고 하고 싶은 말 첫 번째, 첫 번째, 여러분 학교 가서, 이거는 근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최종적,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다음에 커서까지도 연결돼요. 근데 지금부터 습관화를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부터 새학기에 시작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자소서 준비도 해야 되고, 막 되게 바쁘잖아요. 우리 아직 고1 학생들은 그 바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고2 학생들은 알잖아, 1학년 때. 굉장히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삶을 좀 사세요.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공부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공부도 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플래너를 써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플래너 그냥 계속 쭉 쓰세요. 나도 아직 플래너를 써요. 무슨 소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해서 딱 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은 플래너를 핀 다음에, 다이어리죠. 핀 다음에 1번부터 오늘의 할 일을 쭉 적어요. 아니면 그 전날 적어놓거나.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때도 적었거든.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플래너를 이제, 학원 다니던 그 선생님이 쓰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때부터 이제 연습했던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요. 그게 굉장히 좋아. 뭐에 좋냐면, 너가 버리는 시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아,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구나. 아,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이 놀았네. 아, 내가 이걸 못 끝냈네 오늘.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공부와 삶을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플래너예요. 플래너 작성하세요. 전날 해도 좋고, 학교 가서 하셔도 좋아요. 플래너 작성을 해서, 여러분 써봐. 오늘의 공부량, 오늘의 공부할 일들, 어떤 공부를 할지. 고3이나 재수생은 거의 완벽하게 쓸 거예요. 버리는 시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고1리들은 이게 습관화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침에 딱 가자마자, 오늘 공부 뭐 할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목표량이 있을 거 아니야. 야, 목표를 과하게 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너 능력에 맞게 목표를 세워야 돼. 그래서 오늘 수학 공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몇 문제를 풀고, 오늘 국어도 뭐뭐뭐뭐 해야 되고, 영어도 뭐뭐뭐 해야 돼. 하루에 해야 되는 공부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걸 정리하고, 또 네 번째, 꼭 공부뿐만 아니어도 돼. 오늘은 뭐 동아리 활동은 뭐뭐뭐 있어야 되고, 동아리 활동은 뭐뭐뭐 해야 되고, 뭐 오늘은 또 뭐 있을까? 어? 뭐 자소서 준비를 뭐뭐뭐 해야 되고, 뭐 수행평가 뭐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처음에 오늘 해야 될 양을 정리하세요. 꼭. 그래서 반드시 먼저 끝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 우선순위별로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하셨으면 했다는 표시로 지워나가세요. 이렇게 지워나가면 어느 정도의 성취감이 있단 말이야. 그 성취감으로 여러분이 또 힘을 얻어서 다음 날에도 또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난 하다가 이런 거 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만약에 못한 게 더 많잖아? 그러면 너는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는 거야. 공부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야. 그러면 각각의 해야 되는 양들을 조금씩 줄인 다음에 줄인 상태에서 점점 키워나가세요. 그리고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플래너를 쓰다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루는 비워놔.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비워놔요. 비워놓은 다음에 평일을 비워도 좋아요. 선생님, 저는 주말에 학원이 너무 많아요. 그럼 평일을 하루 정도는 비워놔요. 하루 비워놓은 다음에 못했던 거를 꼭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둬요. 못했던 걸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밀어가면 너가 처음에 한 달 동안 계획했던 것들 혹은 분기별로 계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끝내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비워놔서 네가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다 완벽하게 지켰다면 이 날은 놀면 되지 뭐. 그죠? 어느 정도의 보상.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책임을 져야지. 계획적인 공부와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이런 작성을 해놓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보상받아야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이거는 내가 계획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 이거는. 누구와의 약속도 아니야. 선생님과의 약속도 아니고 엄마와의 약속도 아니고 아빠와의 약속도 아니에요. 자기와의 약속인데 자기의 약속을 못 지켰으면 그 못 지킨 거 해결하셔야죠. 이거는 이 다음에 커서도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와의 약속을 지켰는데 못했어. 그걸 합리화시키고 넘어갈 생각하면 모든 일을 하든 간에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거에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합리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면서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지키고자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거야. 너무 많았어요. 수정해야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정되고 고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이제 이런 거부터 하나씩 여러분 능력에 맞게 수정해 나가면서 점차 올려나가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또한 두 번째 절대 새학기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학기여서 딱 너희가 학교 가지. 첫날 2학년은 완전 공감할걸? 너희 딱 첫날 가서 첫교 시작하기 전에 아침 살짝 자습 시간에 있죠. 그때 자지마. 알았죠? 그때 자버리면 계속 자. 2학년 뭔 말하는지 알 거야. 그때 여러분 딱 이렇게 봐. 아직 1학년은 잘 모를텐데 2학년은 그 전날 공부를 너무 늦게까지 너무 피곤해. 학교 왔어. 뭐 체육으로 갈아입든 뭐 어디서 왔어. 그리고 앉아. 공부를 해야 돼. 아침 자습 시간에 졸리죠 굉장히. 졸아요. 굽어 굽어. 그러다가 딱 잤어. 근데 자기 전에 생각한다. 너네 뭐 생각해? 아 1교시 수업 어떤 선생님 수업인데 이 선생님이 자도 돼. 이 생각 머릿속으로 할 거야. 그러는 순간 자동으로 아침 자습 시간에 자게 되죠. 그러면 1교시도 자겠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 그러다 보면 4교시까지도 자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 나 진짜 잠이 많았거든. 근데 정말 잘못된 게 뭐였냐면 밤늦게 새벽같이 공부하고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 시간에 자버려서 그 오전 시간에 다 버리는 거야. 아침 시간에 자. 손이 깨워. 일어나. 다시 자. 다시 자. 그러면 이제 띵동댕동. 점심 시간. 맛있게 밥 먹어. 아 좀 개운하다. 근데 또 5교시면 졸려. 왜 밥 먹었으니까. 또 자. 그럼 청소 시간에 일어나죠. 청소 열심히 해요. 애들이랑 좀 놀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공부해볼까? 그럼 좀만 있으면 저녁이야. 다 끝나요 하루. 아침 시간에 자지 마요. 아침 시간에 절대로. 어? 자. 조는 것 금지. 자는 것 금지. 아예 조는 것 뿐만 아니라 자는 것 금지. 졸 수는 있다고 봐. 이거는. 이건 명심해야 돼. 아침을 버리면 오전에 다 버리게 되고 그러면 뒤에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못한 공부를 뒤에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계획했던 거 무조건 깨져요. 그러면 새벽에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불행의 연속이야. 아침에 자. 뒤에 공부해. 아침에 못한 거 공부해. 근데 계획한 게 있어. 그럼 새벽 같이 공부해. 새벽 2, 3시에 자. 그럼 다시 아침에 피곤해. 또 자.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방법. 그럼 영원히. 너네 수능. 수능 새벽에 볼 거야? 아니잖아. 중간고사 새벽에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머리를. 아침에 머리를 굴려야 돼요. 아침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삶이 제일 좋냐면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계획하다가 한 자는 시간을 12시 좀 늦으면 1시 이 안으로는 주무셔요. 그럼 그래도 어느 정도 개운하게 잔단 말이야. 6시간에서 7시간 자면 되지. 그 정도의 자는 시간을 확보한 뒤 아침에 와서 다시 또 공부하고 이 패턴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뒤에 공부하는 거 정말 안 좋은 습관이야. 나도 해봤어. 망했어요. 안 좋아요. 우리 2학년은 공감하죠. 너네 아침에 어떤 선생님 수업이 자도 되면은 구수업 시간에 자도 되면 아침에 무조건 자잖아. 그럼 깨잖아. 또 자잖아. 어? 극혐이잖아요. 1학년 초반에는 안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새로운 애들을 만나는 거니까. 막 좀 밝고 좋고 고등학교 생활도 또 처음이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초반도 좀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애들이 이제 점차 쓰러지기 시작하자. 이거를 여러분 그냥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딱 마음에 새겨요. 아침 시간 난 절대 자지 않고 계획한 거 딱 하자마자 계획한 거 딱 정리하자마자 그거 지키려고 그때부터 천천히 노력하시는 거.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 그 때 살짝 주무세요. 30분 이상 자면 안 돼. 근데 내가 경험상 이렇게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공부하다가 진짜 졸려. 이러면 안 돼. 진짜 이러면 안 돼. 아 조금 졸린데. 아 좀 누울까? 아 좀 자볼까? 자세 좀 바꿔볼까? 딱 팔짱을 끼기 시작하는. 그렇게 자면 안 돼.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아 좀 졸린데. 아 그래도 버틸 수 있어.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오거나 양치하고 오거나 뭘 하고 오거나 살짝 일어나서 스트레인해. 어 다시 해. 또 피곤할 거야. 또 피곤할 거야. 그래서 피곤이 와. 아 졸린데.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좀 버텨. 그 때 자세히 바꿔지 말고 버텨.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진짜 죽겠다. 이건 죽어. 그때 딱 죽어요 그냥. 그리고 20분. 길게 25분. 30분 넘어가면 안 돼. 30분 넘어가면 잠에 취해버려요. 30분 넘어가면 일어나는 게 뭐 이렇게. 막 눈이 뭐 이렇게 돼요. 눈꺼풀이 세상에서 젊은 거 없잖아. 30분 넘어가는 건 좀 힘들고. 20분에서 25분. 15분도 괜찮은데 15분 좀 짧다고 느끼는 애들이 있어. 20분 기절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자고 딱 깨면 완벽하게 그냥 잠이 다 달아나. 너네 알잖아. 그 상쾌하게 잤을 때. 진짜 피곤해서. 그쵸? 그렇게 그렇게 자고 일어나는 거. 그 아침 시간부터 공부하면 그럴 때가 한 번 있을 거야. 그때 살짝 자고. 점심시간이나 그때가 저녁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때가. 그때 살짝 자고 딱 일어나서 다시 공부해서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실행하세요. 알겠죠? 이거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이거 못 지킬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지만 지킨 학생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거든. 힘들 때마다 다시금 생각해요. 이 습관들은 커서도 이어지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뭔가를 목표를 이뤄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고1, 2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저런 것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새 학기 시작이니까 아마 마음가짐들이 많을 거야. 난 또 어디 대학도 가야 되고 어떻게 공부도 할 것이고 꿈이 뭐고. 그런 것들을 저런 걸 실행해 나감으로써 여러분 꿈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목표 이뤄가지고 꼭 중간고사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